강철깃발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E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에서 끄는 것을 제가 제안했죠. 얘들아 무력화시켰군. 가구리의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A 거점이 전용됐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개가 전해될 걸스. 적들에게 당한만큼 갚아주라고 비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니스 자네 편이 유리하네 자네 편이 유리하네 심리 치고 젠장 쟤 도ектив 스태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. C 거점이 점령되고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. 무력화시켰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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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' some water, can't help. 유난. 또치, 여기에 숨을 숨을 수 있는 것 같네요. 오름소리, 오름소리, 오름소리. 오름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오븐 남았네.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5명 전체, 3명 쓰러졌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승리가 가까워졌군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게 놈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C 거점이 점령됐군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것세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betc 얼마 만의 사라지는 못 mute 이런 승리가 더 쌓일수록 강철 깃발은 새로운 시대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.